어... 아...내가 나쁜 줄 알았어요 이게 내일쯤이야 오늘은 더 쇼 이어설 날입니다 비하인드 컷을 찍기 위해 헤어 메이크업까지 지내다가 비밀인 줄 알았다니 되게 정당해 준비하네 여러분은 매초런한 모습이라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요즘 침질망이 아닌데요? 이만! 예언 설정이에요 침질망이요 이게 내 유튜브 이게 내 유튜브 여러분 요즘 침질망이 아닌데요? 그는 내 유튜브 내가 볼 수 있구나 이 자리에에 또 청소가 한글자막 by 한효정